케미 부동산 해방일지, 부동산 구입 후 세금 혜택 아직 내 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주택 구입을 하고 나면 모기지, 부동산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첫 번째, 페이하고 있는 모기지의 이자 부분을 세금 보고 시 일정 부분 감면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,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전문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는 집주인은 세금 혜택이 있지만 멘트비를 내는 테넌트는 절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